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동부 찬양제를 개최하고 9개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제24회 동부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석사교회 손학균 목사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속초조양교회, 강릉중앙교회, 원주제일교회 등 9개 교회 찬양대가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